승부의 세계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한 것이다. 사실 이제 그냥 무난하거든요. 이때 여기를 뛴다거나 아니면 여기를 젖히고 천천히 가도 한 판에 바둑인데 여기서 이제 막 여기를 들어가고 이걸 붙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수가 보이니까 바로 수를 낸 건데 수를 내고 사실 바둑이 이상해졌어요. 수를 내고. 살긴 살았는데 여기 막 끊기니까 너무 바둑이 얇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좀 무리하다 보니까 더 이상해졌고. 사실 이런 수는 이거는 왜 뒀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엄청 실수예요. 지금 그냥 그냥 잊고 이렇게 돼야 되는 이런 모양인데 요 교환을 했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죠. 오늘 좀 전체적으로 내용이 뭐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두고 지키고 이 모양인데 뭐 어쨌든 하지만 에 참 조회원 구단의 이제 좀 뭐랄까 매력이랄까 장점은 꼭 이렇게 상대방을 좀 흥분시켜서 이렇게 뭔가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아 여기서 결국 이제 이거를 본 게 이바둑의 승차기죠. 이게 사실 끊었을 때 정유준 선수는 이 흙이 죽었다. 이제 끝났다. 거의 뭐 이런 정도가 될 거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러면 뭐 당연히 100의 승리죠. 근데 일로 치는 수가 일단 좋은 수고 이러고 밀고 나가는 수 기가 막히네요. 잊지도 못합니다. 이거 따내고 밀고 나가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여길 이었는데 한 점 따내니까 야 이게 절묘하게 한 수 빨라요. 흙이. 딱 봤을 때는 100이 잡은 것 같은데 야 이게 묘하게 딱 그 귀에 그 귀에 1선에 그 흙이 1선에 내려 있으니까 이게 잡는 거예요. 자 이 순간 일단 정유준 선수가 분명히 착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100이 죽는다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래도 바둑이 100이 좋은데 사실 이때 그냥 여기만 먼저 갔어도 이거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다 죽으니까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둬야 하는데 정수가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럼 이걸 끼워 입으면 거의 이렇게 둬야 됩니다. 그럼 요렇게만 잡아도 100이 넉넉하게 이겨요. 넉넉하게 이기는데 어... 이미 정유준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순간적으로 적이 죽어서 당황을 한 거야. 근데 이때 공교롭게도 정유준 선수가 시간이 없어요. 네. 거의 뭐 20초에 막 둬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걸 이제 잡으러 가는데 이제 여기서 근데 조회원 구단이 진짜 잘 버틴 거죠. 사실 지금도 흙이 괴롭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살기도 쉽지 않지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사는 게 안 돼요. 끊는 수가 있어가지고 예. 끝납니다. 바둑이 그냥. 그래서 지금 중앙도 지켜야 되고 이 변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찔러놓고 그 다음에 하나 들여다보고 이은 거예요. 일단 여기 안 이을 수가 없으니까. 자. 이때 정유준 선수가 여기 먼저 치중 갔으면 역시 이바둑은 정유준 선수의 승리로 끝났을 겁니다. 이러고 여기 딱 끼워 이었으면은 근데 여기서 일단 이거 끊어놓고 시간을 번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걸 다 잡으러 가는 수를 선택하는데 이게 일단 정유준 선수의 사실상 패착이죠. 예. 패착. 참 재밌는 게 인공지능은 지금도 100이 좋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거 두고 이걸 둔 다음에 여기를 단수치면 이거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살 때 여기를 깨면 지금도 100이 좋다. 한 3, 4집 반. 덤에 걸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정유준 선수는 이거는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저게 죽었는데 하나도 잡지를 못해? 이건 이미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잡으러 가는 것만 보는 겁니다. 시간을 계속 벌다가 여기를 이제 붙여서 잡으러 가는데 뭐 결과적으로 패착은 이거죠. 나간 거. 지금도 여기 붙여놓고 이렇게 뒀으면 여전히 100이 좋은 바둑. 예. 그런데 이미 예. 이미 저희끼리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늪에 빠졌어요. 예. 이미 정유준 선수는 늪에 빠졌습니다. 이거를 못 잡으면 진다. 이미 이 늪에 빠져있으니까 수가 안 보여요. 지금 뭐 냉정을 못 찾는 겁니다. 엄청 소리를 봤죠? 이게 이걸 찝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흑돌이 오는 순간 이 밑에 5점이 잡히기 때문에 뭐 여기를 뭐 여기도 자체로 아니 자체로는 이렇게 되면 수가 나는데 예.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단우쳐서 수가 나는데 문제가 여기서 흑이 예. 뭐 여기 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잡으면 뭐합니까? 이쪽 밑에 5점이 죽은데 안 되죠. 예. 이렇게 돼서는 이제 역전이 됐고 뭐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뭔가를 하는데 마지막에가 이제 이게 일단 조회원 구단이 참 이 부분은 좀 칭찬을 해줘야 돼요. 지금 둘 다 사실 진짜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조회원 구단은 마지막에 냉정을 찾아요. 이 장면에서 늘었을 때 뭔가 중앙을 살리거나 했으면 이게 나와서 끊기거나 이거 그 들여다보고 이걸 찝히거나 이랬으면 이 전체가 걸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기서 조회원 구단이 냉정하게 딱 밑에만 살리고 그리고 여기 뒀을 때 이 한 점 잡고 예. 여기 딱 침착하게 잡죠. 그리고 중앙을 6점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거 딱 교환해놓고 나를 짜. 이걸로 내가 이겼다. 예. 여기서 조회원 구단이 냉정하게 둔 게 이바둑을 이기게 된 원동력이 됐어요. 지금은 워낙 그 좌변 쪽에서 흑이 이득을 많이 봐가지고 중앙 6점을 잡혀도 지금은 흑이 넉넉하게 이기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조회원 구단이 정신을 차렸어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몇 수 더 두다가 이 장면에서 돌을 던졌는데 사실 던질 때는 차이가 많이 났어요. 반면으로 뭐 열일고 열려덜지 예. 대차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이런 표현이 있죠. 내용에선 이겼는데 결과는 졌다. 예. 정유진 선수에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조회원 구단은 전체적으로 오늘 내용은 좋지 않았고 예. 분리했던 그 계속해서 지금 시달리긴 했는데 결국은 바둑은 이겼어요. 조회원 구단이 이게 어쩌면 예. 조회원 구단이 현재 랭킹이 6이고 정유진 선수가 랭킹 20인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천신 망고 끝에 조회원 구단이 4강에 진출합니다. 에. 8강 16강에서는 김은지 선수이기고요. 그리고 8강에서는 정유진 선수이기고 에. 꾸역꾸역 진짜 말 그대로 꾸역꾸역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회원 구단 자. 여러분 조회원 구단의 아. 이 정말 투혼의 역전승이었고요. 계속해서 좀 조회원 구단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